여기가 그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안전지대? 나 이런 거 처음 봐. 여기는 정말 끝이야. 살아서 만나자. 해가 안 좋아. 이 정도인 줄 몰랐지? 여기를 넘어가면 진짜 큰일 나는데. 투 월 킹! 나 건축학계론 봤는데. 진짜 나 완전 내려놨다. 재혁은 진짜 웃긴다. 도망권 같은데. 동현은 진짜 자연인이네. 은우 너 진짜 장난꾸러니까? 차은우의 실체. 은우야 너무 멋있다. 진짜 예술이다. 그림 아니야? 은우야? 은우야? 적당해. 진짜 핀란드 체험 제대로다 우리. 멋있네. 오은택 씨가 아닌 것 같아요 형. 어떡해요. 내 꽃다발을 받아줘. 이거 진짜 재미있는데. viewers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누군가가 매우 많다? 그런 가정도가 너무 많아. 우리의 웃음은 기준으로 가르치다. 다시 한번 참아. we really don't have any kind of questions. 다 띄는 통과에서 하신 것을 보낸다. 우리의 언어가 일단은 우리의 문화의nost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